모델을 파헤치기 위해 엠카 비긴즈 요원이 직접 출동해 지켜본 결과 오늘 누구랑 같이 했어요? 오늘요? 맞춰보세요 우리한테 1억이 있기? 아시면서 아시면서 락비와 함께 10주년 모델을 꾸밀 주인공은 바로 힙합계의 대부 다이나믹 듀오 신명나는 힙합의 장으로 만들어줄 두 팀의 만남 대별로 있지 말고 그래도 이게 선후배 그런 거니까 선배와 후배와의 같이 이렇게 좀 없는 건 조금 막상 본방 가면은 할 텐데 지금은 뭐 리허터리라고 하고 있어 갑자기 또 리허터리인데 뭐 이러고 아 근데 블락비 친구들 에너지를 저희가 감당 못하겠어요 아 멋지게 하겠습니다 파이팅 힙합으로 하나가 된 친구 학동들의 신나는 무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미를 장식할 무대들이 남았으니 주목 마지막을 장식할 시법칙은 스타들의 화려한 컴백 엠카에서 최초 공개입니다 헐 긴장되는 첫 컴백 무대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들인데 바비 인형 바비 인형 너 너무 바비 인형과 생겼다고 생각 한번 보러났라고 아 진짜요? 아 아 아 캔 같아요 캔 아 아 캔이요 강한 이미지를 벗고 바비 인형나무로 돌아온 블락비의 상큼 발랄한 무대 여기서 지금 뭐하는 거? 여기가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럽네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 엠칸트다운 10주년을 더욱 빛내줄 컴백한 세 팀의 무대 수고하셨습니다 요원 활약으로 뒷약이 대방출 이번 주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겠어